20억 원대 기부부금 불법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운동본부 옛 탄기국 간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기부금 품법,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탄기국 간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 주도 과정에서 24억여 원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고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 6억여 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